예! 오늘도 계시군요. 이번에는 두 분이군요. 마이클이 있었으면은 뭔가 조금 느낌이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이 두 분이 계시네요. 이 분은 변함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엄청 피네요. 저 형이 웬일로 핸드폰 안하고 있지? 혹시 또 맞을 줄 알고 일본 안하고 있나?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핏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2 301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갑니다. 어, 다행이다. 또 사람 칠 줄 알았는데 쳐볼까? 아닙니다. 어, 안친다! 나이스! 됐죠? 저의 이 스마트한 큰 그림. 스마트한 큰 그림. 그래, 그럽니다. 자, 일단은 출발합시다. 자, 오늘은요. i30를 타는 게 아니라, 예, 소나타를 타겠습니다. NF 2006년 소나타를 타고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룽! 음... 예스. 잠시만요. 이게... NF로 적혀있나? 안 나와있군요. 그냥... 현대 소나타로 적혀있죠? V6? 어? 아, 맞다. 소나타가 V6였군요. 갑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V6인데 왜... 그때... 음... 아, 그때는 수동이었지. 아니, 수... 수동이 더 빠르지 않나? 자동보다? 이... 이... 축축으로 하는 거? 아, 내 불 왜 켜? 됐어. 됐죠? Let's get it. 됐다. 아... 이것도 깜빡이 안나오죠? 제가 이... 그... 소나타... 차가...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그니까 위에 경향등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 왜 옛날 차량도 보면 이렇게... 경향등이... 돌아가면서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건데 그게 제가 적용시키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그니까 폴리스4, 폴리스3, 폴리스2 그냥 폴리스 모델에 적용시켜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모델은 똑같은 건데 다른 LED를 붙인 외국 사람이 만든 거를 가져와서 그 옛날에 한국 경제차에 들어있던 그 스킨을 빼서 여기다 입힌 거예요. 그기 때문에 그 두 차량 다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아, 안에는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 차량을 사실 때 그게... 그게 NFS 나타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많은 각기 떡볶이 잘 모르겠다. 랜드로드... 아마 입주자랑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I-30보다는 빠르네요. 6기통의 엔진 오오! 아니... 참고로 2차도 전륜구등입니다. 오우! 이차! 이차! 아씨! 확 잡불라! 인성봐라! 인성봐라! 실제로 저런 상황이면은... 무전으로 다른 형님을 보내고 본인은 그... 사원한 거를 처리하기죠? 어디야? 여기야? 여기? 어... 어... 일단 테이저건 혹시나서... 뭐야 여기야? 어딨어? 로케이트? 아 로케이트 오케이. 이 둘이야? 그런듯? 왓? 야 저 토끼 뭔데? 애완동물? 보니깐... 저기... 토끼 옆에 있는 사람이... 건물주 같죠? 또는... 입주장... 아 뭐 하여튼 그래요? 랜드로드 아 이 사람이구나! 왼쪽 있는 사람이 그... 어... 집주인이네요? 플리즈 익스플인 더 시투메이션 셜루이? 뭐야 누가 누가? 아 이... 아 이 사람 왔지? 그래 아 이노... 못봤어 아이... 아이 진짜... 아 아닌데 뭐야 아 뭐야 또 바뀌었네? I don't have anyone... I could call 아 그럼 갈데 없다고요? This is not an urgent police matter I will... I will not be taking action Can I just get... On with my life now? 아 이건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 잠시만요 내가 건물주랑... 아 저기 집주인... 아 저기... 집주인 해야되나? 집주인하고 얘기할라는데 어... 어깨 됐다 I will speak to the... I will speak to the... 응? 아 이 사람 처음에 뭐라고 했지? 못봤다 자... 뭐라고 했죠? 동물때문에 문제 있다고 했나? 보자... 아 이게... 그게 잘렸지? 어... I signed the contract with this... 아... 그니까 애완동물을 안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니까 애완동물은 제외인데 이 사람이 몰래 데리고 가서 걸린거네요 한마디로 그래서 쫓겨내는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규칙은 규칙이고 그러니깐 아 그래서 토끼가 있구나 그러면은 가셔야죠 잠시만요 와이킬로서 어... 일단 신부좀 주세요 사람들이스 트레벌라이센스 어... 잠시만요 어 왓슨이다 닥터 왓슨? 왓츠 이 얼굴이 60... 아 96년생이라고? 말도 안 돼 뭐 정상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 없으니까 어 그냥 가세요 어... 어... leave the area I live here I'm not going anywhere 스읍 야...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한데 다시 건물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는 집주인 어... 신부증 좀 보여주세요 뭐 다 조사해 봐야겠죠? 어 깨끗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만 나가시죠 규칙은 규칙입니다 안 가요? 그럼 제가 강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어... 토끼 불쌍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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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체포를 하지 않고 일단은 안정상 안전상 어... 제가... 여기까지 끌고 갈게요 아... 토끼 불쌍해 아...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자 다시 수갑을 풀고 어... 아... 아... 좀 불쌍하다 토끼 보니까 사람 보고 불쌍해 아니야 토끼 땜 불쌍해 됐죠? 자 가십쇼 토끼야 어린이 간다 아우 귀여워 야 제가 경찰 못할 때 항상 불렀던 노랜데 산... 토끼... 토끼... 야... 차 좋네 가요 됐죠? 아유 참... 이상하다 뭐... 뭐 비켜라고? 허... 됐죠? 오케이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어... 저기... 쫓겨난 사람은 뭐... 입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토끼를 키우수... 아... 토끼랑 같이 살수... 그니까 애완동물하고 같이 살수 있는 어... 그런 집을 구해야죠 저렇게... 안된다고 했는데 막상...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애완동물 있어 그러면 안되죠 이게 뭔데? 왓? 어쭈 이게 지금 자살... 자살 행위야? 뭐야 이게... 어디서... 이 큰 교차로를... 그냥... 못다닌다네? 자 일단은... 타요 됐어 이게... 잠시만... 이게... 2kg 정도면... 됐건... 안 되나? 뭐... 왜 안되... 아 됐다... 됐다... 자 일단은...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뭐 샷건? 이거 뭔 소리야? 아 아닌가? 아 뭔데? 엥? 아니 그게 아니라... 오케이... 잠시만... 아니 쏘! 저기요! 아니 쏘! 아니 쏘! 아 이거 이상하네... 다시 수업 채우고... 아 진짜 운 좋네... 신분증을 좀 조사하려 했더니... 이거... 맞습니다 저한테... 자 누군가가 지금... 어... 남의 땅이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프로퍼티... 아... 소유... 소유자? 아 이거 항문이 안 돼... 어쨌거나 지금 강도가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한번 출동해볼게요... 알람이 올렸습니다... 그니까... 무음 알람... 어우! 아...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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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사이렌 안... 안킬게요... 저기가 어디지? 레스토랑인가? 아니야... 실례합니다... 여기 사이렌? 여기네 거제 추격전 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가 세대야? 오우씨 돈 많네 이거 어딘가에 여깄다 뭐하는가? 썰 밑에 한번 하나? 오 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총 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뭐지? 노트야? 수업체고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인베스트 캐티 오레지나 이거 어떻게 해? 아 와이킥 콜렉트 에베덴스 이게 뭐야? 에?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어딜 봐서? 저거 저거 훔치고도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당신은 무단 침입 오리아 아니 무단침입 침입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어? 어? 아 헬로우 어 뭐야 왜이래 됐죠? 오케이 어 님을 물으라고? 뭔 소리야? 그럼 다 된거죠? 뭐 어떻게 다른거 아니야? 어 예 끝인데 한번더 조사해볼게요 뭐해고 돈? 어 현금이다 현금 나이스 잠깐만요 와이킥 둘러서 콜렉트 에베덴스 머니 스택 썸 캐쉬 또 증거물이 있을까? 한번 돌아다녀 돌아다녀 볼게요 설마 설마 물속에 있겠어? 아 근데 이런 더울때 저기 물에 들어 진짜 시원한데 음 뭐 또 안보이죠? 증거 될만한게 어 봅시다 아까 그 하드디스크 주었고 돈따발 주었고 일단은 없는거 같죠? 예 그러면 끝낼까요? 오케이 클리어 그럼 이리 왔구만 요 위에서 나왔구만 위에서 저거 뭐냐 여기 밟고 밟고 이거 타고 내려와서 딱 착지했는데 돈이 떨어졌고 그래서 뒤로 가다가 저랑 만난거죠 아니 하드에 뭐 하드를 했길래 뭐 없죠 여기? 네 없습니다 자 끝 You collect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great job 다 좋구만 오케이 press 9 아 일단 차이 들어가자 아 덥다 어우 더워 자 F9를 눌러서 보자 이게 뭐 어떻게 하는건데 엔터 엥? 인서트키 어 뭐야 커뮤니티 엥게이지먼트 이벤트 아 저거는 건너떼있습니다 퀸 2 we are on our way 어... what? 뭐 오자란거 이거 아 result 알겠네 보자 자 재판 결과는 아까 그 방금 그 무단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사람을 재판한 아까 재판한거에요 보자 포세... 포세션 스토론 프로페티 맞네 훔친거 벌금은 3075달러 아따 그럼 한 310만원? 한 3100만원 예 그쯤 되겠네요 한 310만원 되겠다 뭐 어쨌거나 뭐 3천... 아 아니지 3천 아니지 310만원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됐죠? 그래요 자 안전하지 않는 차량이 도로에 있다 맞나 저게 안전하지 않는 차량인가? 아니면 뭐 짐이 묶여있는데 뭐 좀 허술하게 묶여있는 차량이나 라고 해야되나 뭐 하여튼 그래 가볼게요 고속도로 위야? 그걸 모르겠는데 아 맞네 트럭이네 근데 잠시만요 이게 다리 위야 다리 밑이야 뭐 다리 위겠지 갑시다 오우씨 맞네 인시큐어 트럭인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거죠? 어? 뭐야 위치 바뀌었는데? 아니 어디를... 아 진짜 이거 헷갈리는 위치 있네 음... 뭐야 아 다리 이구나 오케이 가자 잠깐만 여기서 오른쪽에 왼쪽이야 아 오케이 왼쪽 알겠습니다 리틀... 리틀... 아... 잘못왔다 트럭은... 여기 앞에 밖에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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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다 아... 저깄다 what? 뭐야 이게 와... 와... 뭐야... 야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이거 떨어지겠다 자 땡기시오 야 이거 어떻게 스크립트로 만들었대 야 신기하다 자 스톱 어 박았나 참 어이가 없네 이게 뭐야 이게 음 이거 좀 백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경찰을... 아... 뭐 이거 백업 못 불러? 스톱 앤소니 앤... 쏘... 니 오케이 그리고 백업하라 부를게요 63 ULK 493 맞네요 다 정상인데 이게 지미 문제구나 실랍니다 자 내리시죠 야 이거는 밧줄로 묶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 음 이거 어떻게 되지 짐을 빼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실제로는 짐을 빼고 그... 아... 이거는 아예 불법인데 운전 못하는데 음... 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어... 이게 아닌데? 어우... 어... 잠시만요 약간의... 꽁꽁트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어... 아니... 뭐야... 아야야야야... 잠깐만 일로 오세요 자 아시 저게 짐을 이렇게 하면은 아니 딱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것도 기술이다? 이거 어떻게 실었대? 자 일단은 이분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서까지 같이 갈게요 자 타세요 이거는 100%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려줬는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 자... 내리세요? 어... 어... 너무 하드쿠가 내리네 됐죠? 오케이 내리게 하고 어! 아주머니 일로 오세요 됐다 아우 다행이다 뭐야 터졌어 자 이분은 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요 내리시오 너무 강렬하게 오! 자 일로 오세요 옛날에 이거 택시 불우는 기능이 있었는데 왜 안나오죠? 요새는 그리고 2000은 견인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안 넘어져? 아 이게 투명 백이구나 투명이네 알겠습니다 자 견인차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7412 왜 하나 됐다 뭐야 저거 왓트 됐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뭔데 경석이래 오호우 핫도그 어? 핫도그? 방금 저녁으로 핫도그 먹었는데 뭔가가 좀 야 진짜 덥다 제 지금 옆에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는데 오호우 원래 저기서 뜨거운 바람이 안나오는데 진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음 그래 수고하십니다 어 뭐야 문 열리네 한번 가볼까 실납니다 설마 별뜨고 그런거 아니겠지 오호우으 어 이거 안 열리지 아이 아깝네 이거 안 열린다고 강제로 열어주지 luence 아 반갑습니다 관통했습니다 관통했습니다. 그래요. 아 덥다. 예 저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저거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 어디야? 어? 그냥 가볼게요. 뭔데? 오우씨! 포르쉐! 어후! 2차선수! 오앗! 다세! 유한다레스트! 오! 치! 아니 비모장인데 써면 어떡해? 형님들 인성이? 가만히 있다가 어? 어떻게 해야지? 퐁! 엉크! 오우야야야! 파텔까지 버리네. 인성이? 포트럭? 됐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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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어있냐고? 두름운전? 네 리모골. 자 갑시다. 차왔나? 아 왔네 오케 가자. 오케 임파운디드. 아 진짜 가는길에. 아 진짜 가는길에. 아 근데 진짜 이게 전륜구동이니깐. 오르막. 오르막길 올라갔다 진짜 힘드네요. 여기다. 아 이거 그거구나. 경찰 쇼케이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거. 오케다. gta5 뭐 오신것을. 아 여기 아닌데. 자 오신것을. 환갑니다. 자 여기 있어야되나요? 뭐 어떻게. 오케. 아.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가? 가만있어봐. 어디가대. 어 미안해요. 이 노란색 표시가 뭐지. 그래 왔어. 여기 가볼까. 야 얼마나 더웠으면은. 폭염으로 쓰러진 사람 있습니다. 설마 여기. 여기서 선태를 한거야? 헐. 뭔데. 반갑습니다. 어 뭐야. 버니 썸 러버. 아오. 아아아아. 아 근데. 연료가 한정 되있구나. 아. 자 이거. 오케. 됐다. 호호호호. 야 무슨. 기름이 이렇게 빠르다라. 호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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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기다 How are you? 저거 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저게 흥.. 흥분하시네 어떡해 그냥.. 있어? 타? 절컥? Take your passenger between the mark location What? 어 저거 있다 뭐 안타? 그냥 가? 내가 해주겠어요 어 잠시만 하나 오리야 하나 엥? 끝? 아 저기 있다 아까도 태우라고 했지 않나? 이게 경찰 모드인가 레이스인가 뭐야 이게 또 어딨어 안에 사람이 있어? 없잖아 뭐야 근데 아무도 안타던데 아..잠깐만있어봐 여기서 태우는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내려? 없다니까 사람이 됐죠? 뭐야 이 사람들 타란같은데 왜 안타지 뭐하세요? 헛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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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타지 에헤이 끝 화냅니다 가자 아 덥겠다 됐죠? 찟 경찰 모드인가 GTE 온라인인가 아 덥다 아 여기는 동네가 참 좋죠 분명히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저한테 에어컨 하나 기부좀 흐흫 음 조용하구만 어 사람이 있다 아이고 더운데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아 다행빛이나? 여기서 옛날에 살인사건 일어났었죠? 여기였던 같은데 제가 권총 아 그때 칼이었나? 네 그거 못보고 그냥 지나갔던거 자 백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볼게요 오 뭐야 확실히 전륜구도이니까 저럴때면 좋네 아우 더워 딱밤이 아닌 대빔 어 이 사람이 실례합니다 어디야? 아 아까 그 무단 침입한 그 현장 바로 옆이구나 알겠습니다 오 여기다 I-30 하오디 난폭 운전이구만 도망가라 도망가면은 골치 아픈데 도망가라 음 그래 2차는 말이지 불안하다 어 아니네 또 음주야? 설마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요새 맞네 아니 어떻게 음주추천기를 안 두고 다녀요 예?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시원한 맥주를 많이 마셨었나? 아이고 야 엄청 엄청 마셨네 자 그럼 내리세요 어 어떻게 아 이쪽으로 와서야 되나 형님 맨날 죽인데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일로와봐 맞죠? 오케이 기다리고 차 견인시키고 왔죠? 헬로우 됐다 견인차 빨리 오세요 텔레포트 오 망했다 자 계속해서 오오... 그래요 그거 닫고 에어컨 트세요 엄청 더 Almighty 뭐야 어디야 어 빠락 피네?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이렇게 쪼끔 멀리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깐 네 와스쿠이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어 빨간불 무시했군요 알겠습니다 어 뭐야 영장..영장도 있어? 어 방금만큼 도넛이 소화 안됐습니다 당신꺼에요 어이 뭔소리야 티나? 내린다 오우씨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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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 버려 손 손 손 손 아니 손 버려 어 죽었어? 이..이거 뭔 자세야 이거 죽을거 같은데 어 기사 꼈다 으윽 그거죠? 뭐야 저거 다시 아니 경찰인데 경찰에게 쏴? 경찰이거든요 왜 쏴요? 자식이 왔죠? 이게 뭐였어 이게 귀에 뭐냐? 이어폰? 아 블루투스구나 뭐야 아니 아 뭐야 아 스튜디오 열려 잡자 여기는 현행처리 하세요 또 아니야? 왔네 오우씨 열아역하 어어 진짜 경찰이 형님들 다 죽여버리네 자 형님이 백업을 요청했습니다 가볼게요 어우 진짜 힘이 안나온다 예 저거 스킨버그에요 예 저거 스킨버그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차 도망가면 안되는데 저기요 선생님 어 선생님께서는 칼찍했고 예 그리고 또 전에 뭐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정가가 있네요 아 뭐랬어 나이스카? 예아 오오오오오오오 야야 잡아 쟤 뭐야 쟤 뭐야 쟤 왜저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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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요 운전 왜이래 어어? 야 이 트럭 뭔데 야 이 트럭 뭔데 자 다시 아 이 트럭 어디서 났어? 뭐야 엥? 이리와 이리와 됐다 가봐요 오케이 다시 자 땡기시오 다시 자 땡기시오 어 뭐야 방금 한 행동 뭐야 썹 듀 스티펀 근데 이사람 맞나? 흠흠 05 Z2D 268 물론 아까 그 경찰관이 조사했겠지만 오케이 일단은 이사람은 어 인도로 돌진했죠? 예 이걸 살인 혐의라 해야되나 살인미수 예 체포하겠습니다 내리세요 8배인데? 이게 또 안되네 You on the rest 됐으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제가 직접 연해 드릴게요 H를 눌러서 타시오 오케이 자 토스트럭을 견인차를 부르고 오케이 부르고 됐죠? 가깝나? 오케이 바로 옆이네 자 견인차가 저기있네요 왜와나? 빨리와 텔레포트 됐죠? 오케이 야 완전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인도로 돌진했군요 됐죠? 근데 이 트럭 뭐야? 왜 여기있어? 이상하네 야 오늘은 더웠어 진짜 저도 이까지 해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세편을 연속 찍거든요 비하인드스토리 70편 경찰 모드 300편 그 다음에 저거는 어제 받았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거 301편을 연속으로 찍습니다 내일 내일이 더 와가지고 어? 스포탈 아 맞다 제가 이거 스포탈 레드 넣었지 네 다음주에는 제가 암행 순찰차를 해볼게요 예 재밌겠죠? 어 이거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스포트라이트 키는 뭐였더라? L키? O키? 아 I키구나 뭐 이런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주에는 I30 암행 순찰차하고 기아 소렌토 암행 순찰차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게다가 갓길에서 가는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서 가네 어우 근육질 자! 땡기지요 뭐야 아 깜짝아 뭔데